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좋은 그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기자분이 아주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해박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받기 때문에 그동안 자주 이야기했지만 ai 반도체의 모든 것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섭득할 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개통도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이해하려면 ai 반도체의 여러분들 컴푸넌트 구성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이 체계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훨씬 더 발전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ai 가속기 ai 컴퓨터 ai 반도체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딱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할 때 빨리 이런 섭득할 수 있거든요. 에이스님 고맙습니다. 자 이 보시죠. 오늘 한 신문에 ai 반도체의 개통도를 잘 정리해놓은 그런 긴 그래픽이 하나 소개됐습니다. 이 보시죠. ai 반도체는 어떻게 구성될까 d램 정보저장을 반도체 하나 정보저장용 반도체 우리나라가 아주 탑이죠. 삼성전자 에스케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회사가 모두 다 여러분들 d램하고 그 다음 랜더 플래시를 생산하고 압도적인 이기가 삼성인 겁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전세대의 여러분들을 아주 현명함에 힘입어 가지고 ai 반도체의 이런 혁명의 가장 중요한 코어인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력사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시대 같아요. 그러면 이 d램을 수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고 수직으로 8층 혹은 8단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12층 12단 16층 16단 이렇게 램을 여러분들 수직으로 쌓아 올린 바로 ai 혁명의 주역인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데 d램을 여러 개 쌓아 만든 고성능 메모리 여기서도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주역인 겁니다. 물론 미국에 마이크론 회사가 있지만 그런데 이걸 구동시키는데 gpu 특히 옛날에는 게임하는 데 많이 썼죠. 그래픽 특히 병렬 연산이 가능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주요 기업은 엔비디아 amd tsmc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 하니까 ai 가속기 ai 엑셀레이트라고 하죠. 추론 및 이미지 생성 등의 필수인 장치 주요 기업은 엔비디아 인텔 amd. 과거에는 인텔이 진짜 강자였 는데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amd 함께 또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뒤떨어질 정도가 됐으니까 이걸 합쳐 가지고 ai 가속기가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ai 가속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몇 가지 보조장치를 합쳐 가지고 ai 컴퓨터가 등장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ai 가속기죠. ai 가속기를 에다가 낸드플래시 대규모 저장장치 대규모 저장장치를 되게 d램하고 낸드플래시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대규모 저장장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본의 키옥시아 회사가 가장 탑 3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소위 ai 혁명을 부동하는 가장 중심의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만든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ai 혁명을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걸 합쳐 가지고 ai 컴퓨터 ai 가속기 여러 개와 cpu를 조립해 만든 일종의 컴퓨터 그러니까 ai 가속기를 여러 개를 합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여러분 cpu까지 합쳐 가지고 중앙정보처리장치까지 합쳐 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수천 대 수만 대가 여러분들 모이게 되면 바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대개 수천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시게 되면 ai 컴퓨터 ai 가속기 여러 개의 cpu를 조립해 만든 일종의 컴퓨터인데 이게 수백 수천 대 모아서 만든 데이터 센터 생성용 ai용 초고성능 대용량 두뇌에 가깝다. 데이터 센터 옛날 말아도 데이터 센터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자꾸 배워야 시대를 읽을 수가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만든 아주 잘 만든 ai 가속기가 ai 가속기가 이 ai 가속기를 이렇게 만드는 gpu hbm을 가지고 만들고 ai 가속기에 낸드 플래시까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ai 컴퓨터가 등장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아주 잘 썼네요. 아주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정리 하게 되면 보시게 되면 고대역폭 메모리와 gpu 합쳐서 ai 가속기가 되고 ai 가속기에 낸드 플래시하고 cpu를 합쳐가지고 ai 컴퓨터가 되고 ai 컴퓨터가 수천 대 수만 대가 합쳐지면 ai 데이터 센터가 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바로 지금 대규모 의대 모델 llm으로 통하는 그런 생성형 ai 컴퓨터가 되는 거죠. 일종의 슈퍼 컴퓨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학적인 대경이 없기 때문에 배우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성장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게 이름들 이 ai 컴퓨터죠. gpu hbm cpu cpu hbm gpu 이게 아마 ai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속기는 엔비디아하고 여러분 인텔이 자웅을 겨루는데 마침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텔의 최신 모델이 가우디3라는 게 있네요. 이게 가속기입니다. ai 엑셀을 레이터 이렇게 생겼네요. 신제품 여기 봅니까 며칠 전에 애리조나에서 인텔이 또 개발자 대회를 열었는데요. 인텔 가우디 모델이 이름 멋있네요. ai 엑셀레이터 출시 예정도 인텔 가우디 ai 엑셀레이터 인텔 가우디2 ai 엑셀레이터 인텔 가우디3 ai 엑셀레이터 고출시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면을 보니까 훨씬 더 재밌네요. 재밌고 이거는 열린 세계니까 대개 이렇게 시야도 좀 많이 넓어질 수가 있고 아주 기술적인 분야를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ai 연산 핵심 칩은 gpu ai 가속기로 ai 가속기 안에 이름도 gpu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ai 가속기 hbm하고 gpu 거기다 cpu하고 랜드 플래시를 대회가 ai 컴퓨터를 만드니까 핵심은 ai 가속기네요. ai 가속기 ai 가속기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칩 이렇게 hbm을 sk하이닉스하고 이런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보시게 되면 gpu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중앙처리장치와 달리 한 번에 여러 계산을 할 수 있고 때문에 복잡한 ai 훈련과 서비스에 적합해 ai 반도체는 널리 쓰이고 있다. 이 gpu의 게임용 gpu의 아주 대표주자가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전환이 된 거죠. 원조격인 엔비디아가 점유율 1위고 am들과 인텔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그 다음 패키징 대만 tsmc 대만 반도체가 제조를 위탁하면 이 회사의 ai 가속기 주력 제품은 호퍼백에 탑재된 gpu 프로세스 이게 뭐 글레이스 호퍼인가 백은 tsmc의 4나노미터 100억분의 1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졌다. 아마 설계회사 그 다음에 패킹회사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칩회사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양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ai 가속기 ai 반도체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pc에 탑재되는 그래픽 카드의 일종이지만 ai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게임을 돌릴 수는 없고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됐고 nbdi ai 가속기의 지금 대표 주자는 호퍼백이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만 대씩 주문하는 바람에 대당 5천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 됐다. 인텔도 자체 설계 ai 가속기인 가우디 있는데 가우디 가우스가 아니고 가우디죠 가우디 가우디 시리즈로 추격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내년 초 ai 가속기인 마하 1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속기를 팔면 부가가치가 좀 더 높겠죠. 이 가속기를 팔면 이렇게 가속기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부가가치가 이거는 컴퓨터고 이렇게 가속기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hbm에다가 gpu를 합치게 되면 가속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속기가 되면 모듈로 된 상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d램을 팔 때마다 좀 돈을 더 받을 수 있겠죠. 멋있네요. nbdi의 ai 가속기인 호퍼백 그다음에 블랙웰 블랙웰 200이라고 있는 신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경쟁상인 인텔의 가우디 3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마하 1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삼성전자 기술 블로그를 방문해 가지고 마하 1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세상이 이게 바뀌면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기술 커패스티 기술력 용량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반도체 주식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뜰 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교양 수준의 것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 시장을 보는 안목을 계속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것만큼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섹션을 제가 많은 분들은 보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nbdi의 호퍼백에는 4세대 hbm 4개가 탑재되고 ai 가속기 블랙웰 b200에는 8단 5세대 hbm 8개 들어간다. 4개가 들어가네. hbm 4개. 그다음에 신제품인 블랙웰에는 8단 5세대 hbm 8개. hbm 5 기fs page. hbm 5 가오디3 마하 1. ai 가속기에다가 cpu 와 넨드 플래시 등을 조립하면 ai 컴퓨터가 완성된다. nbdi의 ai 컴퓨터 dgx 한번 다루었죠. hbit은 ai 가속기 8개와 인텔의 재원 4세대 cpu 를 탑재했고 여기에 30tb 규모 넨드 저장량자 함께 들어간다. 대당 6억 원이 된다. 그걸 어셈블해서 6억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조공정을 하시는 분들은 단품을 팔 때에 비해 가지고 단품을 여러 개 모아 가지고 모듈화 하게 되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네요. hbm 칩을 팔 때에 비해 가지고 가속기를 만들어서 파이게 되면 훨씬 돈을 많이 받으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방향으로 뛰어드는 거네요. 이런 ai 컴퓨터를 수백 수천 대 모아 놓으면 ai 데이터 센터가 되고 단순 데이터 제작용이 아닌 gpt 제미나이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 lllm을 학습시키는 초그대 두뇌 역할을 하는 기지 ai 데이터 센터가 된다. 어쨌든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래오래 이런 건강하게 사셔 가지고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ai 가속기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특수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좀 어렵게 썼네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인식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머신러닝 등이 다 가능한 그런 제품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마침 인텔의 신제품 발표회가 엊그제 있었네요. 애리조나에서.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장하니까 ai 여러분들 가우디를 원활하게 공급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인텔은 본인들이 그런 뭐 구글처럼 대규모 언어모델 이런 ai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자기 제품을 테스트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네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인텔이 ai 칩 동행을 하기로 했다. ai 에브리웨어 비전 확정 인텔의 야심작 가우디3 그 제품이 이렇게 소개됐네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의 역사에서 인터넷 등장 혹은 it 등장 이후 가장 큰 변화의 계기로 꼽힌다. 지난해 여러분들 채치 pt를 쓰고 난 어떤 분이 딱 내린 계기가 가장 큰 인터넷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보시게 되면 가우디3를 애리조나의 피닉스에서 열린 인텔 비전 2024 행사에서 신제품을 가우디3라는 ai 가속기를 공식 발표했네요. 엔비디아의 호프 100 대비 메타의 라마 llm 모델의 훈련과 출연해서 50%의 높은 성능을 제공했다. 타사 제품에 의해서 본인들의 제품이 훨씬 더 여러분들도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한 거죠. 이제 이 인텔의 ceo 내부 기술자 출신 ceo인 이 c고 이거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가우디3 가우디3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ai pc라는 그런 개념이 자주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기능과 같은 개인용 여러분들 그런 개인용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추론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pc를 쓰기보다도 ai pc를 많이 쓸 것 같네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pc를 저도 쓰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아마 ai pc로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 추론 작업을 많이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 ai pc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이제 팻 겟싱어 인텔의 ceo 되시는 분들은 ai pc가 앞으로 현재 pc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ai pc가 많이 팔리네요. 500만 대 올해 4천만 대 2025년까지 1억만 대 1억 대 제 판단은 pc가 많이 대체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ai pc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현재 세대 대비 이 ai 성능이 3배에 올라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특히 여기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모두 합친 성능을 갖고 있네요. 이 npu라는 게 특별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팻 겟싱어 ceo가 ai 가속기 신 모델인 가우디 3를 이렇게 시제품을 내놨는데 nvidia 대비 50%의 높은 성능 40%의 높은 효율 제시 이렇게 시절하게 경쟁 을 하는 겁니다. 분기마다 주주들한테 이익과 여러분들 매출을 발표해야 되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들 미국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혁신능력이 있는 겁니다. 가우디 3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의 가장 경쟁 모델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별로니까 가우디 3가 엔비디아의 호프백 대비 더 뛰어난 성능과 효과를 제공한다. 가우디 3는 엔비디아의 호프백 대비 라마 2 70억 130억 정도의 투입 학습에 투입된 파라미터 모델이나 gpt3 1750억 파라미터 모델의 훈련 에서 훨씬 더 50% 정도 빠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테스트를 시행하려고 하면 네이버 에 도움이 있으면 좋으니까 네이버 는 또 안정되게 ai 반도체를 공급 받을 수 있고 또 대량 구매를 하면 좀 싸겠죠 . 그러니까 상호 전략적 제휴를 한다. 가우디 3가 훈련과 추론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비용 효율적으로 구형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인텔이 국내에서 네이버가 여러분들 협력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이까지 딱 왔는데 그러면 ai pc가 어떤 거냐 이런 궁금함이 도 신기지 않습니까 2020년도 사의로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사의로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